안녕하세요. 강현명 1번 출구 1번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.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 책이 나오고 4일째부터 부동산 섹션에서 주간 베스트 1위로 올라갔더니 5일째 될 때부터 국내 탑도서 100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지금도 보면 예스14를 볼게요. 예스14에 보니까 부동산 갱매 섹션에 주간 베스트 1위에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탑10에 든지도 2주 연속 됐는데 국내 도서 69위네요.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토지 투자책으로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책 한 권씩 사서 공부해 주신 회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책 가지고 공부하신 김에 제가 이벤트 한 개 더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. 근데 구매 인증으로 끝내지 마시고요. 여러분 반드시 독서를 하십시오. 김종률 아카데미에 카페가 있습니다. 김종률 아카데미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인증 이벤트에 오셔가지고 새 책 인증합니다를 올려주십시오. 이렇게 사진만 올려주셨잖아요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책 여기 겉면이든 아니면 안쪽면이든 거기에다가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유튜브 구독자분의 이름이든 닉네임이든 하나 써가지고 같이 올려주십시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 또 써도 저희가 알 수가 없죠. 그렇죠? 그리고 가급적이면 책을 읽은 다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라이브를 할 생각인데 녹화를 해서 제가 또 제공할 계획도 있으니까요. 이분은 제 책 네 권을 다 사셨네요. 저 안궁님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제 책의 첫 책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. 두 번째 책 나는 오를 땅만 산다도 굉장히 많이 나갔고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는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. 이 세 권만 하더라도 저자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충분히 누리고 참 큰 영광을 저자로서 안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앞에 세 권만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했던 이름 믿고 대충 쓰면 안 된다. 대충 썼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사실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라는 이 책을 쓸 때는요. 쓰고 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. 제가 썼던 과거 내 권의 책에 비해서 완성도가 훨씬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공동조자인 임원정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기초에 대한 내용을 임원정 선생님이 너무 잘 썼고 또 제가 많이 쪼았어요. 그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또 저도 나는 오늘 땅을 산다를 썼던 2018년에 비해서는 투자 실력도 많이 올라가고 사례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사례도 훨씬 더 풍성하고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다가 잘 담아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 권의 책 중에서 완성도는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꼭 고맙다는 인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한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카페에 이렇게 구매인증 남겨주시면 또 이 책을 이해를 하고 토지 투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규 강의나 연구반에서 없었던 강의로 하나 만들어서 책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허투루 쓰지 않는, 허투루 글 한 줄, 허투루 책 한 권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저자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. 유튜브 영상 링크에 카페 인증한 곳 주소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책을 이해하는 서비스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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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